은곰아 이쁘게 생겨 가지고 지금 뭐가 이렇게 불만이세요? 졸려? 그런 건 아닌데 은곰이는 대체 어디를 보고 있죠?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? 짜잔! 한검이가 공을 물고 있어요. 은곰이는 공이 갖고 싶습니다. 그쵸? 저 공을 가지면 세상이 막 아름답고 그럴 것 같지?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은곰아. 이공도 있잖아. 아니 이공을 가지면 대체 왜 안 되는 거야? 이공이 좋잖아. 이공 가지면 좋잖아. 그래 바로 이런 자세. 그래 아니 이공이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 왜 그럼 황곰이를 막 괴롭혔지? 무언에 압박을 주고? 왜 그런 거야 은곰아? 은곰아 세상을 넓게 보렴. 세상에 말이다. 공은 많단다. 자 그러면 이 노란공을 가지고 은곰을 약올렸던 황곰이 갑자기 심으로 괴집니다. 해집니다. 약올리는 재미에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 은곰이 더 이상 이 노란공을 원하지 않아요. 그럼 난 이 노란공이 갖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건 아닌가 보지?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제가라도 뺏어주니까 그걸 좋은 거죠 이 녀석. 하여간 이 녀석들은 그런 게 문제입니다. 이 녀석. 이놈! 이놈!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귀엽니? 황곰이. 아휴 여러분.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우리만의 공을 찾아보세요.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운을 하하하하하